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분 아까 택프 캐릭이 뭐였죠? 쿠니미처였죠? 욕은 한국만큼 가장 강력한 국가가 없는거 같아요. 왜 안보죠? 아 왜이래? 그만 어? 뭐? 아 저 썸머 테스트 했어야 되는데 야 이씨 어? 어? 잠깐만요 야 이거 설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게임을 잘해야하는 민족 키비님 전원 감사합니다 아씨 나도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지켜드려야 되는데 게임을 잘해야 돼 이걸 지냐? 우와 뭐야 아 아까 저 분 실수 많이 했을 때 이겼어야 되는데 아 아니 좀 적당히 박아 어? 엘리자는 저렇게 파괴하네 어 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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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딜캐 똑바로 안할래? 예전에는 아 잘하는 거야 어? 아 잘하는 거야 아 어? 어? 기 두개인데 어떡하죠? 아 유투버도 감사합니다 가자 어딜가? 갈데가 없는 거 같아 이봐 잠잠 오예! 맞아 이기고 싶은데? 기아나 쓰지 않을까요 이분? 아니 나 짬바란데 맞고 죽어야 돼? 뭐 잘못했지? 빨려 어? 이때 만날 것 같으니까 한다 그냥 저기 가야 되는데 맵이 넓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게 너무 어렵다 진짜 변탠데? 오예! 어휴 막으면 뜨는데 제발 벽 가자 벽 때릴 수 있는게 없다 어? 너무 좋커 나이스 통발? 아이스 벌써 이기 두개에요 얘는 기가 잘 차거든요 아 대박 아 제발요 이거 아 저게 저공 중단도 맞으면 후속타가 확정이고 짬발맞아도 뭐 확정있고 어쩌란거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거 안썼어 이거 왜 나나 하아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앉았네 아 정당할거 같다 어 내가 왜 참아야되지 시 별것 야 내가 심리 걸 수 있는 상황인데 기캐릭이라서 참아야되네 어휘가 없네 에 에 엘리자도 여자 고흐키라고 보시면 돼요 끼는 캐릭이저 믿기써 야 여기 절전하자 엘리자가 멋진거는 단 하나 어어 쓰바 지렸다 어 야 이거 안썼는데 아 당했다 어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유네로가 날면 피해지나 한번 해봤는데 안되는군요 아이스 제발제발제발 야 띄워야지 이 자식아 모른다 이거 야 야 잠깐만 너 레이저 썼잖아 필수였다 아 레이저 썼는데 레이저 두르고 있었어요 아유 병신 콤보 넣었어야지 아이씨 레이지 드라이브 써놓고 제가 순간 리로인줄 알았나봐요 아 두번쓸려 아냐 나선대 아 아 짱나네 진짜 그만해라 아 아 좋다 타 아 아 아 요구를네네 자세히 고쳤어요 집중해 집중해 파이트 아 야 씨이므 악마가 악마를 못이기네 아 아 아 뭐야 흘리면 또 이렇게 맞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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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고 싶은데 좀 더 해보고 싶단 말이지 아 이거 안걸리네 아이고 개념들 이렇게 하자 뭐죠? 안죽네? 아 제발 미친 게임아 아 지 혼자 게임해 모른다 이거 여러분들 몰라요 정말 모르겠니? 야 딜캐 좀 제발 또 떨어져 아 진짜 지 혼자 게임하네 기기 있을 때는 아 씨 아 존나 어렵게 이기네 진짜 기이그 이지만 아니면 어 뭐야 막았는데 와 간다 야 왜 맞아 아 아 아 이거 맞나? 오케이 오케이 하수 사기기 때문에 비온축을 안 돌려오는 아 아이 뭐래 오케이 느리게 잽 잽 잽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오 좋아 야 악마같은 데뷔지 이 캐릭도 악마같은 캐릭이거든요 가자 벽 갈수있나요 벽 갈수있나요 못갖고 아 아니 메르스 참 살려줘요 아 존네 잘 쓰네 와 저거 쓰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씨 점프에서 피하고 있노 아 에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짬바리였으면 이겼는데 아깝다 벌써 목숨이 있어요 명심이 잉잉님 안냐 아 아 가다 원 원 벽 갈수있나요 못갖고 아 아 키를 써버리네 자 하 하 진짜 짜증나 일리자 이리와 어 어 어 아니 잠깐만 오 가자 점프 그렇지 천재 예 점프할 것 같더라 으으 견제요 카즈야로? 카즈야로? 카즈야를 무빙으로 견제해도 충분합니다 아 하이킹 괜히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스나고 피해져서 맞을때가 많아서 무빙으로 견제해도 충분합니다 아 위치 아 같이 좀 하자 18초 만에 끝나 너 라운드 2 파이트 와 또 하이킹으로 하 하 짱파한테 맞을것 같죠 아 안나가 왜 아쉽다 하 흘렸다고 이 시멸 아 아유 반응 늦었나 퍽 퍽 퍽 퍽 퍽 퍽 그만해라 퍽 퍽 퍽 퍽 퍽 퍽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갔다 이거 하면 일 것 같아가지고 오 좋았는데 끝나라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몰고 가고 달려가서 참고 아이고 들키질었네 어 야 모른다 야 몰 기 안써? 이거랑 스메 세 기 와 나이스 와 기 끝까지 참으시네 이거 나도 나락스 있거든여 당신만 있는거 아니거든여 아 아 아 미친 게임 추돌 아 야 이겼다 어 어 이거 아닌데 야 잠깐만 내 잘못이다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와이어 들고다 맞았으면 지금 어 깔끔한데 어디 인사하고 있어 아 미친 아 야 저게 응달도 빠르고 하단도 빨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더 맞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아프지 않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라 안 아프게 해줄게 오케이 그렇지 안 아프게 죽었죠 아 아 아 아 아 호밍 기스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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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입장에서 좀 짱나게 했는데 이 정도면? 그렇지 마세요 기 바곤 줄 아나? 재미 좋았지? 어? 재미 좋았지? 디스니까? 재미 좋았지? 앉아 와 씨 따라오 아 저게 너무 빠르라 가지고 피해야 되나? 아 안나가 에이 안나갔어 제발 저 가자 아 못하네 어 제발 제발 아 왜 잼에 끊겨 아 왜 잼에 끊겨냐 유네가 가끔 잼 씹을 때 있거든요 잼으로 끌어 아 이거 개개 버렸다 아 뭐해 아 씨 아 말도 안 돼 부처님인가? 이씨 어? 야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? 아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? 보정 없어요? 아 보정 아 보정 한 번 으아아아악 까비 샤논이 못먹어요 되게 안죽네 아마네요 상대방은 오야 오야 안됐다 일어났어요 제가 아 기 쓸 것 같은데? 야이씨 저리가 딛 나이스 차도님 그 영상 올렸는데 예의상 링크도 남겼습니다 딴들 되게 좋아하던데요 너무 잘 때린다고 오 오고 가고 아 안 됐잖아 아 무서워 오 그래 이건 스크류보다 벽으로 보내는게 나을 것 같았어 순간판단 좋았고 그래 기 쓰라고 왜 안써 싸인 와 제발 벽에서 기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야 왜 막았다 야 아아 온척 으윽 가자 온다 오 야 어 으잇잠깐만 이거 맞나 아 중간 스크류 할 때 벽광될까 고민돼서 스크류 안 했다 그대로 삑났어 명장면이었는데 아 피사체 그런가? 게임 캐릭터인데 어때요? 아 확정있잖아 아 죽네 하프네 아휴 진짜 멀리가네 가자 아 순간 렉 뭔데? 아 방금 순간 렉 때문에 뭐야 대쉬 할 때 끊겨갖고 아 4-6 콤보 안 들어갔네 좀 억울한데 왼쪽 억울하면 하지 않았어? 엘바잖아 아 까비 날지마 날지마 날줄 알았네 천재 철권할라 했는데 안 날았네 라운드 3 파이트 아 아 개놈이 그렇게 하려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이지 가다 가자 와아 나이스 어떻게 해야 돼? 날지마 알지마 센서 좋았다 하단! 아니네? 어 이걸? 잠깐만 이거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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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나이스 천재 철권 좋았다 라운드 1 파이트 찍고 나서 서로 같이 일어나는 느낌이라 와 이래 맞네 야 뭐야 점프판정보냐 아 야 말았잖아 아 이게 너무해 어 왜 앉아있어? 아 쪼? 쪼금치 금견 아 엘바스찬이야 이거 타냐 우와 쎅! 질렀다 아 상대가 누워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안 누워있죠? 그때는 괜히 더 맞을까봐 아 연승 지켜내고싶어요 아 연승 지켜내고싶어요 아 연승 지켜내고싶어요 어떡하지 오 그래도 나름 잘 때렸다 어? 이거 몰라요 네이스 네이스 가자 더 이깁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아 여기 지금 왔어? 아 오왕 질렀다 아 키 두갠대요 어떡하죠? 와아 잘 때렸네 아이고야 형님 아 카즈 아니지? 맞다 착각했다 아 14 모른다 야 벽이니까 몰라 왜 기 안쓰지? 침착하네 기 쓸줄 알고 참았는데 아 저거 절판이에요 움직였으면 안되는데 오우씨 아 실수 실수 아 저거 다운들어가는 프레임이 아니야 아 실수했다 그거 다 해보자 진짜 좋긴한데 그게 아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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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정 와 너무 약해 좀 야비한데 이거? 아이 씹! 아 뭐야? 어디가? 아 또 실수 오우 뭐해? 야 나 막았어 진짜 저것만 노리고 있었어요 억울한데? 아 진짜 억울해 아 나 저것만 노리고 웨이브 친거란 말이야 아깝다 기 썼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막히네 야 저게 여유프레임이 있네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아 안나갔다 아 증거 안나갔다 나 왜 outras 야 뭐야 아 늦 봐 중간 나락끼리 고민됐어요 중간 막을까봐 와 밀치현 이걸 좋게 하고 있네 아 아 아 아 아 날기 조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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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끊겨서 안 나갔으면 이거 아 입력 됐는데 아 한 번씩 끊겨서 기아 풀었고 여기서 나와 와 너무 통쾌하다 데프트 너무 통쾌하다 죽이면 난리나겠는데 오 컴보 이러면서 데프트 정도 확정이잖아 아 이거 개겼네 아 야 근데 되게 세다 데뷔진 나락 콤보랑 얼추 비슷한데요 아 왜 빠른데 아 아 아 이렇게 될 때가 젤장나더라 뭐야 잔다고 어 오우 게이머나 자버리노 와 자는 패턴 좋은데요 공격을 피하는데 아 나이스 카운터 아 유피하나 가자 나이스 뭐였다 그걸 저렇게 하네 진성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우야 야 다 맞나 아 아 가자 촤앙 촤앙 아 죄송 와우 홀리 크랩 와라 컴보 와우 쎄에 죽었을 것 같았어 안 죽었을걸요 아마 시즌4라서 그게 망설여졌어 아 아 아 야 뭐해 딩케 똑바로 안할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바 아 파수 때문에 죽진 않겠지 나이스 야 명장면 좋았다 일라 그렇지 히 1 2 2 3 2 2 3 하 4 5 5 5 아 왜 안놀랬어 웨이브만 나가놔 아 이건 비하나 쓰게 만들어줘야되고 그냥 어쩔수없어요 오예 이렇게 맞으면 이륙인데 가자 쎅 쎅 아이고 장콘스님 15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neutral 부탁드 детей 努졌던 mostly ре 파터 z 특히 모두 아멘